안녕하세요 이슈 유튜버 빵쿠석TV 빵쿠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몰랐던 이광수 이야기 꽃뱀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해당 영상을 준비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에 이광수의 꽃뱀 발언이 문제가 되어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캡쳐본으로 대처하는 걸로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5월 27일 이광수는 런닝맨 촬영 중 자신의 파트너인 AOA의 혜정에게 너 꽃뱀이지?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막으로는 꽃뱀이 사기꾼이라고 정정해서 나왔구요. 꽃뱀 소리를 듣자 당황하는 AOA 혜정. 이 꽃뱀이라는 발언이 아무 맥락 없이 나왔다면 이광수가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정황은 AOA 혜정이 마피아 게임으로 치자면 마피아였던 겁니다. 이를 이광수가 눈치를 채고 사기꾼이라는 의미로 꽃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꽃뱀이란 단어는 여자 사기꾼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즉 이광수의 꽃뱀 발언은 런닝맨 촬영 분위기와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전혀 성적인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이며 단순히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말이 헛나온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문제는 이 일로 이광수가 청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원의 제목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연예인 이광수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꽃뱀 이야기 한 번 했다고 사형까지 청원하다니 진짜 방구석 판사님들 납셨습니다. 하지만 동인수는 2547명에 불과했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 런닝맨을 시청했던 대중들은 이광수의 발언이 런닝맨 녹화 중 굉장히 자연스러운 맥락 중 나온 발언이고 악의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청원을 올린 사람과 동의한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메갈리아, 워마드, 여성시대, 쭉방카페 등 편향적인 성향을 띈 여초 커뮤니티에서 성평등을 운운하며 이광수 청원이 등장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광수 꽃뱀 논란 당시 SNS에 나온 댓글인데요. 전형적인 한국 남자다. 한남광수다. 여자 연예인이 한남 발언했으면 연예계 퇴출 청원 떴을 거다. 이처럼 여초 페미 사이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광수 청원은 여초 커뮤니티들이 대중들에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욕을 먹이면서 논란은 종식됩니다. 청원은 동의수 2457명을 끝으로 말라버리고 삭제가 되어버리죠. 이 얼마나 청원이 어이가 없었으면 대중들은 그 당시 일종의 밈으로 이광수 청원에 댓글을 달며 재밌게 놀기 시작합니다. 먼저 호기심이 많은 댓글 유형인데요. 이거 20만 넘으면 진짜 사형입니까? 궁금해서 동의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댓글 유형도 있죠. 사형은 심한 것 같다. 중성화가 적당할 것 같네요. 때로는 이광수 팬들도 댓글을 답니다. 저는 광수 오빠 팬이기 때문에 광수 오빠 관련 글은 당연히 모두 다 동의. 마지막으로 기본파로 댓글을 달며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죠. 내일 출근이 거지 같아서 동의한다. 이처럼 이광수의 청원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K네티즌들은 댓글창에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며 청원자를 조롱하게 되죠. 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자기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고 이를 삭제하게 됩니다. 뭐 여담으로 이광수는 이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너무해서 5kg이나 살이 빠졌다고 하네요. 이번에 건강상의 문제로 런닝맨에서 이광수가 하차한다고 하는데 이런 험한 꼴 당하지 말고 푹 쉰 뒤에 좋은 작품이나 예능으로 꼭 복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수 꽃뺨사건을 한 줄 요약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듣고 가시죠. 욕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Yes, YouTube 감사합니다. me